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틸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 진짜 요즘 주제 추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 추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 링크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해주세요 진짜 너무 많아 진짜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제고가를 안될 것 같아 천안문 항쟁은 1989년 6월 4일에 천안문에서 발생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천안문 항쟁이 성공했다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내의 기조도 표현과 예술, 학문의 자유도 어느정도 허용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남의 문화를 막 훔치는 그런 국가는 안됐을 거란 뜻이죠 또 후계자로는 자우찌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우찌양은 당시에 천안문 항쟁 때 시위대를 지지했던 몇 안될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천안문 항쟁이 성공해도 했고 당시 덩샤오픽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으니까 자우찌양이 후계자가 되었을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 천안문 항쟁의 성공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 제재도 없었기에 경제성장률도 유지했겠고요 홍콩 반안도 부력화 못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대만과는 장진고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양안이 통일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듯이 천안문 항쟁이 성공하고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보스파의 쿠레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 온건파는 전 중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또 군대도 연출이 있어서 보스파의 쿠레타는 금방 들통이 날 것이고 말로를 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건파 입장에서는 땡큐죠 바로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의 점진적인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추정과 완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막은 높은 기온과 때약변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형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고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죠 심지어 난극과 북극도 사막이니까요 즉 사막에 있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막이 전 지구에 없어졌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적인 작용을 멈췄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지구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인위적으로 사막을 없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강우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식생도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식분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공격을 막았다면 2차 세계대전 역사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돌프 히틀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겠죠 체코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오스토 음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38년에 독일인 주데테란트를 얻기 위해서 체코 슬로바키아와 전쟁을 일으킬 시 군부가 나치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쿠데타 계획인데요 참여자 명단을 보면 독일 군부가 아예 등을 돌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독일이 주데테란트를 전쟁함시 얻어서 나치 정권이 전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폴란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실패를 끝내다며 분명 독일에는 정통 보수 성향의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겁니다 그리고 나치 로겐은 정권이 전복됐겠죠 분명 폴란드 침공 실패로 인한 정치적 타격도 컸을 테니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현실성이 없다고요? 당시 폴란드가 소련하고 독일을 막는 게 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핀란드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한때 GDP의 3.8%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노키아는 2013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근데 핀란드도 같이 망했나요? 아니죠 이와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이 망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하청학제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삼성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도 상당한지라 삼성이 망한다면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이 가진 기술력을 그대로 바톤토치에서 이어갈 기업도 거의 전무하고요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진 않더라도 삼성이 지금 당장 망하게 된다면 IMF 때처럼 경제 위기가 극심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행을 하는 Haus All that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셀서집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사랑이 이어서 드디어 20일만의 초대에 달성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얼굴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이거 제 영상 제 얼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